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미주리주 풀턴이라는 소도시에 살고 있는 엠마입니다. 저에게는 나이 터울이 큰 아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고등학생이고 한 명은 초등학생입니다. 어린 시절 말썽꾸러기였던 첫째 아들과 달리 둘째 아들은 얌전하고 조용했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계속 저한테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도시락을 챙겨달라는 거였어요. 학교에 같이 다니는 한국인 친구 지훈이의 멋진 도시락을 보고, 자기도 저렇게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사진까지 찍어오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사진 속 도시락은 한눈에 보기에도 푸짐하고 깔끔했습니다. 심지어 내용물도 매일 바뀌더군요. 볶음밥에 야채와 딸기, 주먹밥과 계란 요리, 아들이 김밥이라고 알려준 한식 요리와 바나나 등등, 매번 이렇게 다른 메뉴를 싸주는 것도 일이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주로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는데요. 카페테리아는 다른 나라로 치면 일종의 급식실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해 아이가 학교할 때쯤 퇴근하기 때문에 우리 애는 아침, 점심을 모두 학교에서 먹곤 합니다. 아이는 카페테리아에서 먹는 음식이 맛이 없다면서 종종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제 아이처럼 똑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왜 급식이 맛없다는 걸 모르겠어요. 미국 급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질이 낮았고 저희 때도 학교 급식이 맛없다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맞벌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먹곤 했죠. 예전보다는 학교 급식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페퍼로니 피자와 베이크드 빈즈를 질리도록 먹은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두 음식은 쳐다도 안 볼 정도죠. 그래서 아이가 투정 부릴 땐 땅콩 크림을 바른 샌드위치라든지 크로아상에 뉴텔라를 발라줘서 간단하게 점심을 챙기고 부족한 야채는 스틱 채소로 넣어주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아이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점심을 싸가는 게 보통이라 별 문제가 없었죠. 문제는 둘째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한국인 아이가 다니면서 그 아이의 도시락을 학생들이 몹시 부러워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싸준 간단한 음식은 지훈이 것에 비하면 맛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맞벌이 가정인 저희는 현실적으로 매번 도시락을 싸주기는 어려웠으나 그래도 아들이 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도시락을 싸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유튜브에서 미국에 사는 한국 엄마들이 직접 도시락을 싸는 영상을 보고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손쉬워 보이는 영상과 다르게 막상 만들어 보려니 어렵더군요. 할 수 없이 저는 아들의 학교 길에 저처럼 자식을 데리러 온 그 한국인 어머니에게 말을 걸어 혹시 도시락 만드는 걸 도와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거절당할 거라 생각했어요. 평소에 인사 정도는 나누었지만 특별히 길게 이야기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도시락을 싸는 걸 도와줄 수 있냐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나요? 그런데 그 한국인 어머니는 혼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성격도 시원시원하셔서 오늘 오후부터 시간이 되면 바로 알려주겠다고 했죠. 저는 그날 한국 아이의 엄마 집에 가서 한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배운 요리는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매운 걸 우리 아돌 다니엘이 먹을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그 엄마는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다니엘이 제 딸 지훈이의 김치볶음밥을 엄청 탐낸다고 하던데요. 맨날 한 숟가락만 달라고 난리도 아니라는데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해져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지훈이 도시락을 탐내지 말라고 엄하게 가르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지훈이의 어머니는 인지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차근차근 알려줄 테니 아이에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라고 하셨죠. 저는 그렇게 지훈이 어머니로부터 김밥, 김치볶음밥, 불고기 등의 요리들을 배웠습니다. 아이들한테 매울 거라 생각했던 김치는 기름에 볶고 다른 재료들과 섞으면 매운맛이 조금 중화되어 생각보다 맛있었고 다른 요리들 또한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한국 요리는 야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고추장이나 간장 같은 소스들의 감칠맛이 강하다 보니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지훈이 도시락을 뺏어먹지 말라며 화를 냈지만 대신 한식 도시락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척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 부모인 저도 뿌듯해졌고 점점 도시락을 만드는 날은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던 도시락 싸는 날은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늘어났고 양을 많이 만들어 아침용과 점심용으로 나눠서 싸곤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에 편식이 심하던 우리 아이는 한식으로 야채에 익숙해지자 더 다양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원신 활동적으로 변했으며 집에서 숙제를 할 때도 원신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TV에서 균형 잡힌 식사가 얼마나 좋은지 강조해도 머리로만 맞다고 생각할 뿐 실생활에서는 잊고 살았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확실히 어떤 음식을 먹고 자라는지가 아이에게 중요하다는 걸 격하게 실감하게 됐죠. 그렇게 아이에게 도시락을 챙겨주는 것이 당연해진 어느 날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학교에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학교 카페테리아의 정기식권을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조리사들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여 조리해야 할 음식량을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당분간 도시락을 싸우거나 학교 주변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를 비롯한 학부모들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벌써 학부모들은 웅성거리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떠들거나 학교에 항의하러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 또한 학교 선생님들에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냐고 조심스럽게 여쭈어봤습니다.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원래 저번 달에 조리사 한 명이 관두게 되면서 남은 조리사 두 명이 학교 급식을 모두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조리사들도 스트레스쿨 많이 받았고 분위기도 평소보다 험악했다고 해요. 안 그래도 평소에 사이가 안 좋던 조리사 두 명은 중재해 줄 만한 조리사가 없어지자 대판 싸움을 벌였고 결국 한 명이 사표를 던져 남은 요리사는 단 한 명인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곳인 만큼 자르는 사람도 당일날 나가라고 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고용인도 몇 년을 일하다가도 하루 만에 박차고 나가는 경우가 흔했죠. 저희가 다니는 학교는 지역의 초등학교 중 가장 많은 학생이 다니는 공립학교로 풀턴뿐만 아니라 인근 소도시의 학생들도 다니는 학교인데 당연히 한 명의 조리사가 이를 다 감당하긴 어려웠습니다. 결국 다음 날 긴급 학부모 총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나온 안건 중 하나가 조리사가 부족하니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학부모 총회에서는 지윤이 어머니가 자원봉사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평소 지윤이 어머니의 멋진 도시락은 그 명성이 자자했고 저뿐만 아니라 지윤이 어머니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도시락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한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윤이 어머니는 무척 당황하면서 한식은 잘할 줄 알지만 미국 음식은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미국 음식은 다른 조리사나 학부모가 만들어도 되니 상관없다며 한식도 충분히 맛있으니 자신감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첫 주에 지윤이 어머니와 제가 조리사님을 도와 음식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평소 나오던 감자튀김 같은 고열량 요리를 과감하게 빼고 그 자리에 지윤이 어머니의 불고기 요리와 볶음밥 요리를 넣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의 반응은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지윤이의 도시락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는 같은 학년 아이들은 오히려 신나했지만 고학년 아이 중엔 이게 무슨 음식이냐고 당황스러워하는 아이들도 있었죠. 불고기라는 요리는 왜 이렇게 야채가 많이 섞여있냐 치즈 김치볶음밥이라는 요리는 매워 보인다 등등 투정을 부리는 아이들을 보고 지윤이 어머니는 조금 위축된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친했던 런치 레이디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 번 먹어보라고 정말 맛있다고 설득하니 아이들은 마지못해 떠가기 시작했는데요. 런치 레이디란 요리를 직접 만드는 조리사들과 달리 배식 역할을 맡는 직원들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조리 업무와 식사 제공 업무가 분업화되어 있죠. 처음에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판을 받은 아이들 하지만 한식을 한 입 넣어보자 눈이 동그래지면서 허겁지겁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한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에 제가 더 자부심을 느끼게 되더군요. 한식을 먹은 아이들은 그날 식판을 싹싹 비웠고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청소를 하고 음식물을 처리하던 런치 레이디돌마저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음식 툴 쓰레기가 이 정도로 적게 나온 적은 처음이라고요. 그나마 나온 쓰레기들도 햄버거, 맥앤치즈처럼 미국 급식에서 혼이 나오는 음식들이었지 한식은 찾아보기 힘들었죠. 좋은 반응을 얻은 한식은 다음 날에도 없어도 못 먹는 지경이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지윤 어머니는 그 뒤로 비빔밥이나 갈비찜, 잡채 같은 요리들을 선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급식조리 당번이 다른 학부모둠로 바뀌자 아이들은 한식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할 정도였죠. 잡채 먹고 싶은데 이번 주는 안 하는 거예요. 김치볶음밥 먹고 싶어요. 핫도그 집에서도 먹어서 학교에서는 안 먹고 싶은데 그렇게 2주 정도 시간이 흐르고 급하게 구인하던 조리사를 구하게 되면서 학부모들의 급식실 자원봉사도 막을 내렸는데요. 조리사는 앞으로 더 충원할 예정이었지만 저희 학교에서 새롭게 구하는 구인 공고에는 두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필수적으로 한식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며 한국인 조리사는 더 우대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돌은 지윤 어머니의 한식이 너무 맛있었는지 학부모들도 학교 카페테리아 식단에 한식을 추가해주면 안 되겠냐고 꺼내 사항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또한 한식에 야채가 많이 들어있다는 점 또한 학부모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미국 급식에서는 야채가 들어간 요리가 별로 없고 있어도 신선한 채소가 아닌 통조림 야채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의 반응이 별로였지만 한식은 음식 안에 신선한 채소를 섞어 조리하니 아이들과 부모 모두 더 좋아했죠. 결국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식 조리사를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의 급식실에 다시 한식 냄새가 진동하면 아이돌의 얼굴에도 또다시 웃음꽃이 피겠죠. 그날이 빨리 오기만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우연히 대타로 한국 급식실에서 한식을 선보였다가 영국 BBC에서 매일같이 한국의 젠버리 참가자들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젠버리에서 영국의 영향력은 매우 큰데요. 스카우트 대원과 인솔자를 포함해 약사 500여명을 파견한 영국 스카우트연맹이 참가국 중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국이 BBC방송과 스카이뉴스 등 각종 영국 매체들을 통해 그동안 말하지 않은 한국 젠버리를 조기 퇴용한 구체적 사유 5가지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진짜 떠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는 영국 다음으로 참가 인원이 가장 많은 미국인 1,200명이 철수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입니다. 야영장을 떠나 서울에 있는 호텔로 옮긴 영국 대표단의 일원은 특파원에게 폭염뿐만 아니라 시설과 음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 참가자들은 화장실을 보건 위협으로 묘사했고 어린이들의 음식도 기준미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영국 여성은 텐트가 너무 뜨거워 열을 식힐 수도 없었고 샤워실과 화장실에는 떠다니는 쓰레기와 머리카락이 배수구를 막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국 참가자들의 부모 다수가 자녀가 수천 파운드를 모아 참여를 준비해왔는데 이게 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잼버리에 참여한 영국의 29세 스카우트 지도자는 야영장에 더위를 피할 시설이나 극복할 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어린이 30명으로 구성된 우리 팀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작은 물병이 제공됐다. 주최 측이 우리에게 일시간마다 물 1리터를 마시라고 했지만 13은 병이 깨져서 샜다. 돈을 낸 만큼의 경험을 얻지 못하고 떠난다. 아이들에게 있어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날린 것에 매우 화가 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이번 대회 중단을 권고함에 따라 참가자들을 데리고 서울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영국 대표단은 참가자들을 2일에 걸쳐 서울에 있는 호텔로 옮길 것이다. 우리가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한국이 잼버리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철수가 일부 참가자에게는 실망스럽겠지만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북상하기 전까지 서울에서 잼버리를 계속 진행할 것이고 한국 당국과 협력해서 영국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뉴스를 접한 영국 내 캠프장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은 반응은 뜨거웠는데요. 16세 딸을 보냈다는 한 여성은 지금 딸이 더위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있으며 특정 식단을 요구한 일부 사람들은 음식을 받지 못했다고 들었다. 딸에게 인생의 좋은 경험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새 서바이벌 미션으로 변했다. 딸도 날씨가 더울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 일 줄은 몰랐을 것이다. 샤워장과 화장실에 쓰레기와 머리카락 등이 떠다니고 배수구가 막혀 끔찍하다고 했다. 딸이 잼버리에서 평생 한 번뿐인 경험을 하게 되어 매우 들떠 있었는데 영국 스카우트가 새만금 캠프장을 떠나 서울로 가게 되면서 여러 나라 청소년과 어울릴 기회를 놓쳤다. 당장 참가자 전원을 퇴소시키고 영국으로 보내달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BBC에서 진행한 한국에 있는 잼버리 참가자들의 놀라운 설문조사 결과는 모든 영국 부모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한국에 머물고 있는 영국 참가자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2%의 참가자가 지금까지의 활동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은 8%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국 참가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국가보험부가 제안한 장소로 영국 참전 용사들의 회생을 기억할 수 있는 파주시 적성면에 설말이 영국군 추모공원이었습니다. 영국군 추모공원을 체험한 영국 참가자들은 한국 잼버리를 퇴소해 서울로 오는 게 이렇게 행운이 될 줄은 몰랐다. 이러한 곳을 볼 수 있어 영광이다. 한국인들에게서 깊은 존경심이 느껴져서 좋았다. 우리도 한국을 존중하기로 했다. 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추모공원을 나온 참가자들에게 다가가 새만금 야영장 조기 퇴용 소감을 묻는 영국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영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잼버리 참가자 에밀리가 찍어올린 영상과 글이 영국 뉴스에 보도되는 일이 생기자 당장 아이들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던 부모들이 한국에서의 잔류를 적극 추전하는 일까지 생기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나중에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에 방문하고 싶다는 사람들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영국 여성 에밀리가 올린 영상과 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저희 팀은 한국의 행사 준비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잔류하기를 원했던 인원도 많았지만 대부분이 조기 퇴소를 원했죠. 하지만 이러한 조기 퇴소와 서울 관광이 이렇게까지 행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확한 일정을 계획하지 못한 저희 팀은 부랴부랴 한국의 문화를 공부하고 관광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북상하고 있는 태풍과 무더운 폭염에 야외 활동을 계획하는 게 쉽지 않아 마땅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국가본부에서 우리 영국 대표팀에게 뜻 깊은 장소를 추천해줬는데 오래 전 한국에서 있었던 6.25 당시 중공군과 싸우다 큰 희생을 치른 영국군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설마리 영국군 추모 공원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번 영국 대원 중 6.25 당시 영국군으로 참전했던 용사의 후손이 꽤 많았는데 그 중 저희 팀 리더를 맡고 있는 데이지 밀린과 타라 뉴먼도 한국 참전 용사의 후손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우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한 저희 팀원은 그 즉시 방문 일정을 계획했고 다음 날 바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국 대원 400여 명은 72년 전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설마리 전투에서 피를 흘렸던 참전 용사들을 추모했습니다. 사실 그날도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이었지만 모두 양산을 접고 모자를 벗은 채 엄숙한 추모 행사를 진행했죠. 데이지 밀린과 타라 뉴먼이 한국 군인들의 진행에 맞춰 헌화했고 이어 주한 영국 대사관 맡인 영 소령으로부터 설마리 전투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한국을 위해 희생하신 용사들이 치렀던 설마리 전투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자면 설마리 전투는 1951년 4월 22일에서 25일 타주 설마리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당시 영국군 글로스터셔 대대가 235고지 등에서 10배가 넘는 병력의 중공군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으나 652명의 대대원 중 59명이 전사하고 526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글로스터셔 대대가 사흘 동안 버티며 중공군의 진격을 지연시킨 덕에 유엔군은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해 중공군의 서울 진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희생당한 영국군 장병의 넋을 기르기 위해 1957년 전투비가 건립됐으며 2014년에는 전투비 인근에 추모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추모공간이 협소해 400여 명을 한꺼번에 수용하기 어려워 헌화와 설명이 한 번 더 진행됐는데 전 저처럼 아쉬운 대원들을 모아 허락을 받고 한 번 더 듣기도 했습니다. 다들 추모공원 곳곳을 돌아보며 한국 땅에서 목숨을 이른 용사들을 기억했고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용사들을 기렸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학생대표로 헌화한 폴 잭슨이 준비도 없이 연설한 내용은 모두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만큼 깔끔하고 멋있었지만 이번 한국 잼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뜻깊었는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계획이 없던 이곳 방문은 제게 있어서 매우 뜻깊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6.25가 끝날 무렵 전투에 참여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영국 스카우트 일기이기도 한 셈이죠. 그래서 한국 잼버리에 참여할 때 할아버지의 배지를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것이 남들보다 더 뜻깊은 이유입니다.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추모하고 기리는 곳에서 직접 마주해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매우 감사합니다. 아마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한국에 발전된 모습을 보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에밀리의 글에 달린 다양한 나라의 댓글 반응입니다. 한국에 저런 추모 공원이 있는 줄 몰랐다. 어찌 보면 희황찬란하고 이쁜 것만을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저런 곳을 보여주려고 했다니 좋은 선택이다. 한국이 실수를 잘 만회했다고 생각한다. 어제 한국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지금 한국 내 여론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여지껏 한류를 통해 쌓아온 이미지를 한꺼번에 박살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또다시 한국이 얼마나 강대국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실수는 실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는지에 따라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추모 공원에 계십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보는 순간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둘 다 너무 보고 싶네요. 솔직히 정말 화가 납니다. 몇백만 원을 들여보냈는데 저런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말이죠. 화가 안 풀리지만 뉴스를 통해 한국군인들이나 민간인들이 직접 나서 해결해주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으면 마냥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제발 딸이 어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태풍이 들이닥치고 있다던데 이럴 때가 아니라 빨리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국의 조기 퇴소에 영국과 한국 관계가 걱정됐는데 한국에 저런 추모 공원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좋은 경험이었길 바랍니다. 영국 여행 동계 사이트인 릴 트립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영국에서 예약한 한국행 티켓 비율이 12%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용서해준 많은 영국인들이 한국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고 돌아가길 바라며 안녕하세요. 저는 칠레의 의과대학에서 의학과 관련된 학과 수업을 받고 있는 칠레의대생 로렌사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속해 있는 칠레의대의 가정의학과는 학생 숫자의 미달로 학과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 대신 다른 나라로의 의대 편입 기회를 받았는데요. 저와 같은 가난한 경제 상황을 가진 학생들에게만 주어진 해외 의대 유학 기회였기에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건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기에 돈이 없는 저와 같은 사람들도 적응하기에 별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희 가정의학과 친구들과 함께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했을 때 저와 친구들은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겪어본 한국의 공항은 공항의 통로가 칠레의 공항보다 최소 10배나 더 넓어 보이는 것은 물론 공항 전체에 시원한 에어컨이 가동되는 부자 나라의 모습이 보여서 깜짝 놀랐는데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의과대학 편입을 위해 곧바로 머무를 집을 구해야 했던 저와 친구들은 공항을 구경할 시간도 없이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와 가정의학과 친구들은 한국이 가난한 나라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라며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고 실제로 택시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칠레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은 길거리 곳곳에 보였던 운동기구 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원을 지나가고 있을 때 보였던 그 운동기구들이 대체 뭔지 예상조차 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던 저와 학과 친구들의 모습에 한국인 택시기사부는 저건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운동기구라며 한국에서는 모든 공원운동기구들이 무료라는 충격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저와 친구들은 한국으로의 의과대학 편입을 선택했을 때 한국어 공부는 완벽하게 숙지를 해놓은 상태였기에 한국인들과는 소통하는 것에 부담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지 택시기사분의 설명에 더욱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레에서 지낼 때만 해도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난한 나라니까 편입 유학을 가도 부담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경험한 한국은 칠레에서는 보지도 못한 매우 비싸보이는 공용운동기구들이 길거리와 공원 곳곳에 깔린 것도 모자라 그것이 무료라는 사실은 상당한 놀라움이었습니다. 칠레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가난한 상태여서 이제는 지하철과 버스 터미널까지 전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은 전혀 상황이 달랐죠. 한국의 평범한 공원운동기구들의 충격을 받던 그 사이 저와 의대생 친구들은 편입을 확정지은 서울의 의과대학 근처 주거지역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약 3년 정도의 학교 생활을 이미 확정지어놓은 상태였기에 저와 친구들은 그 기간 동안 서로 같은 집에서 거주하며 거주비를 아끼자는 계획을 해놓은 상태였고 집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학교 편입을 확정지은 서울의 의과대학에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지원 부서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외국인 담당자분이 저희를 도와주겠다며 이미 학교 근처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 담당자분과 함께 저희가 머무를 집을 구해 다니는 과정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저희는 한국이 돈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상황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칠레의 무너진 경제 상황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칠레가 완전한 후진국 경제 파산 국가라는 사실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던 실수였을까요? 한국에서는 평범한 주거지라도 칠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로 금액을 지급해야만 했는데 외국인 지원센터 담당자분은 한국인들의 평균 소득이 선진국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이라 이러한 현상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칠레에서는 한국의 돈으로 월 3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은 칠레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미 그때부터 저와 친구들은 한국이 알려지지 않은 엄청난 부자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고 그제서야 하나둘씩 칠레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길거리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하고 있던 저의 모습에 외국인 담당자분은 신기한 것을 보여주겠다며 저희를 데리고 길거리 가전제품 판매장으로 들어갔는데요. 그곳에는 칠레에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엄청난 종류의 가전제품들이 줄을 이어 전시되어 있었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비싼 가전제품 매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매장 안에는 너무나 많은 한국인들이 편하게 구경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원센터에서 나온 외국인 담당자분은 한국에서는 오직 김치 때문에 냉장고 두 개를 쓰는 엄청난 부자 나라 사람들이라며 가전제품 판매장을 통해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조금 둘러본 가전제품 판매장에는 한국의 브랜드로 알고 있던 가전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살면서 전혀 사용해보지 못했던 인덕션이라는 신기한 전기 레인지라는 제품에 저와 친구들은 완전히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칠레에서는 대부분의 주택에서 가스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거나 하루 중 가스가 공급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대부분은 차가운 음식만 먹고 살아가는데 한국은 언제 어디서나 가스레인지와 인덕션을 사용해 따뜻한 음식을 만들 수 있었죠. 칠레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한국은 이미 엄청난 발전으로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칠레와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았고 저와 가정의학과 친구들은 한국 유학 편입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기뻐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만약 가난한 나라 칠레에서 계속 살았다면 칠레의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가전제품 시스템은 손도 대지 못했을 것인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평범한 사람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국가가 발전되어 있었고 그만큼 한국인들의 소득도 높았죠. 특히나 제일 신기했던 것은 가전제품 판매장에 그 어떠한 경호원이나 경찰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칠레에서는 최고 부촌도시를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매일매일 범죄와 도둑질이 발생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을 만큼 현실적인 문제이고 이 때문에 많은 상점들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도둑질이라는 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지 초고가의 가전제품들이 평화롭게 외부에 전시되어 있었고 그곳의 한국인 직원들은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주기만 할 뿐 전혀 경찰처럼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희를 도와주러 왔던 지원센터의 외국인 담당자분은 한국에서는 이제 단순한 도둑질이라는 범죄는 사라진 지 오래라며 그러한 이유에는 발전되어 효율적으로 변해버린 치안 시스템도 있겠지만 삶의 수준만큼 같이 성장한 한국인들의 선진국 시민의식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전제품 판매장에 들어오자마자 경찰이 없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당연하게 TV를 훔쳐가도 아무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부자처럼 사는 한국인들은 굳이 저와 같은 훔쳐간다는 황당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칠레에서는 그래도 공부를 잘해야 입학할 수 있다는 의대생 출신인 저와 친구들도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는 외국인 담당자분의 말에 한국과 칠레가 얼마나 삶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말았고 그만큼 저희의 시민의식도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외국인 담당자분은 어느 정도 저희의 돈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이미 자신이 봐둔 상태라면서 그 근처 거주지 인프라가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 주겠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칠레의 가난한 마을 주택지에서는 오직 잠을 잘 수 있는 집만 있을 뿐 인프라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은 거주지 근처에 공원과 병원 그리고 대형마트 심지어는 언제나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까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지원자분은 저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엄청나게 큰 공원으로 들어가셨는데요. 그런데 공원으로 들어가 외국인 지원자분을 따라 한시설물에 도착한 순간 저와 의대생 친구들은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공원에서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휴대용 방석을 무료로 빌려주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로 근처에 많은 한국인분들은 이곳에서 방석을 꺼내 잔디밭에 자유롭게 앉아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떻게 무료로 이런 비싼 방석을 공공재처럼 활용할 수 있는 대여 시스템이 이해가 되지 않은 저와 친구들은 공원에서 방석을 대여할 수 있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한국인들의 센스에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칠레에서는 오직 살기 위해 일을 하고 생활했다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여유가 있는 문화의 삶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었고 공원에서 빌려주는 휴대용 방석 대여 시스템은 한국인들이 여유가 있는 부자 나라라는 증거물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매우 놀라운 것은 휴대용 방석 대여 시스템 바로 옆에 간단하게 방석을 소독제로 소독할 수 있는 최첨단 소독 시스템까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의 경제력과 수준이 올라갈수록 위생의 수준도 올라가는데 한국은 이러한 부분에서도 말도 안 되는 기술력으로 공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지어놓은 상태였고 실제로 방석을 하나 꺼내 휴대용 소독기에 집어넣은 순간 저와 친구들은 기겁하고 말았죠. 모든 것이 너무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었고 소독을 완료한 방석을 들고 한국의 공원 잔디밭에 앉아 즐긴 여유는 한국인들의 삶이 마치 영화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편입을 확정 지은 한국의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던 외국인 지원자분은 한국에서는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늦은 시간에 공원에 나와보면 이처럼 휴대용 방석을 이용해 여유를 즐기고 있는 한국인들이 많이 보인다고 했고 그 순간 저와 친구들은 그게 사실이냐며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우 당연하게도 칠레에서는 늦은 저녁 시간이 되면 공원의 모든 도시 노숙자들이 모여들어 서로가 훔친 물건들을 공유하고 현금으로 파는 노숙자들의 시장이 열려서 너무나 위험한데 한국은 얼마나 치안해서도 안전한지 이러한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녁 늦게까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자신이 원할 때는 근처 24시 가게에서 밥도 먹고 늦은 시간까지 공부도 할 수 있다니 저와 친구들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었지라는 생각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존경심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한국에 대한 콘텐츠만 알고 있을 뿐 한국이 당연하게도 칠레보다 가난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원망스러울 정도였고 소화기를 집어들고는 인기척이 들리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부스럭거리던 소리가 들리던 방에는 엔지니어복을 입은 한국인 아저씨분이 바닥에 앉아 전기선을 늘어뜨려 놓고 무언가 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의 등 뒤에서는 당장 멈추라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그제서야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제가 마주한 광경은 가정에 인터넷 통신선을 설치하는 상황이었죠. 외국인 담당자분은 미리 저희 학생들의 입주를 생각해 인터넷 통신의 개통작업을 오늘로 잡아놓은 상태였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셨는데요. 칠레에서는 인터넷이라는 통신 자체가 가정에 보급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유선 통신망 개통을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하루 만에 가능하다니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국인 아저씨분은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서 약 1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만에 모든 통신작업을 끝내고 유유히 사라지셨는데요. 칠레에서는 인터넷이라도 한 번 사용하려면 인터넷선이 있는 도시로 이동해 친구의 집에 모두 모이거나 공용도서관을 가야만 했는데 한국은 이러한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더욱이 너무나 신기한 것은 집 내부의 유선 인터넷은 물론 와이파이 무선 통신까지 한꺼번에 설치가 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외국인 담당자분은 한국에서는 현재 인터넷 개통작업이 하루면 충분하다는 말과 함께 아마도 집에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가정은 현재 한국에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상당히 놀라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직접 사용해본 한국 주택 내부의 와이파이 시스템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고 유선 통신망에 노트북을 연결해보니 이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더군요. 특히나 저와 친구들은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발전했을지는 예상 못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하루 만에 집에서 인터넷이 개통되는 나라는 아마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더욱 신기했던 것은 이러한 양질의 인터넷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한국답게 인터넷 요금마저 상당히 저렴했다는 사실입니다. 칠레에서는 엄청나게 느린 인터넷을 사용하려고만 해도 한국 돈으로 20만 원 이상의 돈을 줘야 되는데 한국은 3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 한 달 내도록 인터넷 사용이 가능했고 이것은 후진국 칠레에서 건너온 저와 의대생 친구들에게는 마치 기적과 다름이 없었죠. 간단한 짐 정리를 하면서 구경한 저희의 집은 칠레에서는 초고급 빌라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정에서 쓰이는 세탁기와 건조기 심지어 식기세척기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비싼 가전 제품들이 평범한 오피스텔에서 당연하듯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고 이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신기했던 것은 바로 거실에 있는 현관 월패드였습니다. 외국인 담당자분은 한국의 거실에 있는 월패드 시스템으로 전화받기와 현관문 열어주기 심지어 라디오와 tv 시청까지 가능하다면서 하나둘씩 눌러보며 살펴보라고 했고 실제 경험해본 거실의 월패드 시스템은 경이로울 정도였죠. 특히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집 내부 거실의 월패드로 근처 공원과 놀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외국인 담당자분은 혹시 모를 비상상황을 대비해 아이들이 많이 있는 놀이터나 오피스텔 내부 공원은 거실에서 곧바로 확인이 가능한 cctv 시스템이 자리잡혀 있다고 했고 실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것은 획기적인 시스템 그 자체였죠. 월패드에서 유튜브까지 시청 가능한 시스템을 확인한 저와 친구들은 한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디지털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온 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있지만 저와 친구들은 여전히 한국의 의과대학을 다니며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고 편한 나라인지 알기에 칠레로 돌아가기 싫은 저와 친구들은 한국에서 의료지원 봉사단체를 설립해 많은 외국인과 한국인들에게 의료봉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칠레의 소득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한국이기에 저희는 적은 돈으로도 한국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기에 저와 친구들은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독일에서 공부 중인 미국인 엠마라고 합니다. 독일의 한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인문이나 사회철학 등 이런 공부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는 사회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회학은 다양한 다른 학문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공부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세상의 다양한 것을 보고 경험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 이유가 사회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엔 참 괴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은 항상 민감한 주제를 갖고 토론을 벌이는 걸 좋아하세요. 사실 국제적인 정세나 정치 등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과열되기도 하지만 배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수님의 수업은 재밌고 즐거운 편입니다. 처음부터 토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를 논리적인 근거나 비판적인 사고 없이 전개해 나가다 보면 언제나 논리적 오류에 닿기 때문에 그때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아시아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 학생도 있고 중국이나 일본 학생도 있어요. 사실 요즘은 유럽이나 미국에도 아시아 학생들이 많은 편이에요. 저에겐 한국인 김남훈이란 친구와 많이 친한 편이에요. 제가 내성적이기도 하고 독일에 처음 왔을 때 그 한국인 남훈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저는 케이팝을 좋아하기 때문에 케이팝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실시간으로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여느 날처럼 학교에 등교를 하고 친구들과 사회학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이슈를 좋아했던 교수님은 칠판에 크게 한 단어를 적으셨어요. 패권이란 단어였어요. 칠판에 쓰인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혼자 아 또 미국 비판하려고 하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양성을 중요하게 보는 저로서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비판은 수용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제가 미국인이라고 비난에 가까운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특히나 중국인 타오와 연희라는 친구가 있었죠. 이 중국 친구들은 저와 한국인 남훈 그리고 일본인 친구 미호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싫어하고 좋아하고는 자유이지만 어떤 날에는 날선 비난을 가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날도 패권이란 글자를 보고 이 중국인 친구들은 저를 응시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라 하면서 온갖 분란을 일으킨다고 말을 하였어요. 순간 강의실 내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실 전 내성적인 성격이고 토론 수업은 재밌고 즐겁지만 제가 토론하는 것보다는 주로 경청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저의 내성적인 성격 탓에 제 주장을 피력하는 것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과 있을 때는 나서서 이야기도 하고 즐거워하는 편이죠. 하지만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을 해야 할 때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없이 움츠러들고 있었어요. 그러자 중국인 학생 타오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우방국들 한국이나 일본, 유럽 세계에 분란을 일으킬 때가 많다고 하였어요. 그때 제 옆에 있던 한국 친구였던 남훈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이 발표할 내용을 종이에 적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훈과 저는 자주 붙어 다닌 이유가 있어요. 남훈과 저는 토론을 싫어하였지만 토론을 배위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독일에서 토론을 위한 연습 메이트이기도 했습니다. 남훈은 한국의 교육은 입시 위주라 토론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그나마 토론에 의숙한 저는 그런 남훈의 토론 상대가 되어주었어요. 저 또한 내성적인 성격이었기에 남훈과의 토론에서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토론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민감한 주제였고 말 한마디에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타오가 저를 바라본 후 곧이어 토론을 이어가겠냐라는 교수님의 시선이 이어졌습니다. 순간 강의실의 학생들은 저를 쳐다보았고 혼잣말로 이번만큼은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며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남훈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저벅저벅 강단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강의실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남훈에게 쏠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스마트폰과 프로젝터를 연결해달라고 교수님께 말씀드렸고 교수님도 흔쾌히 수락을 하시면서 들고 있던 포인터까지 남훈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남훈은 짧은 시간에 자신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중국은 미국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다소 도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학생 타오와 연은 한국은 수천 년간 중국에 지배받았으면서 패권이란 단어를 이해할 수 있냐라는 조롱 섞인 비난을 남훈에게 거침없이 쏟아내었어요. 그때부터 남훈은 그런 타오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훈은 패권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고대 로마의 원정 그리고 유라시아에서 동유럽까지 통일을 시켰던 과거의 몽골. 본격적인 바닷길을 열어젖힌 대항의 시대에 유럽을 통합한 나폴레옹 그리고 근대화에 이르는 패권국가의 공통점은 침략과 식민지가 주를 이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는 농경사회였고 땅을 농지로 일기야 하기 때문에 식민지가 필요했고 그러니 침략과 침탈이 주를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침략당한 사람들은 포로나 노예가 되어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패권은 좀 다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 말에 들어서 침략이나 침탈, 식민지화를 위한 전쟁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하면서요. 그런 이유에는 본격적인 경제의 성장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시대를 거슬러 거꾸로 가려 한다는 이야기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문화를 빼앗으려 하고 회방을 놓고 영토 분쟁을 일삼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중국 학생 타오와 예는 남훈의 말에 비난을 하며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게 수백 년간 조공을 바친 나라예요. 그 이전에도 중국의 많은 침략을 받은 나라죠. 그런 한국에서 왔으면서 시대를 거스르려 한다는 말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강의실의 학생들은 그런 중국 학생들의 말에 야유를 하였습니다. 남훈은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타오와 예는 가리키며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라 생각을 하면서 현재 미국에 대한 패권을 비판한다는 것은 모순이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강의실에선 남훈에게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각 나라들의 속사정은 자국우선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우방국이라 한다면 최소한 예의를 지키며 예우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경제력 군사력의 규모를 떠나서 한국과 우방을 맺고 있는 나라들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란 것이 깔려있다고 남훈은 말을 이었습니다. 타오는 굳이 한국에게 그런 예의를 차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유는 한국은 중국보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오히려 손해라는 말을 했었죠. 그러자 남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독일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왔어요. 미군이랑 훈련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격도 잘해서 특급 사수였습니다. 군대는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러자 강의실에선 다시 한번 환호선과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남훈에게 박수를 치며 통쾌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중국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학교에 다니는 타오와 연은 잘난 척이 너무 심하고 상대를 너무 깔보고 있어요. 유럽에선 보통 잘난 척을 절제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잘난 척이나 허세를 부리면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 친구들은 항상 그런 잘난 척을 드러내놓고 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훈의 한마디 한마디가 더 속 시원하게 와닿더라고요. 이어 남훈은 강단 앞에서 혹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듣던 학생 중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한국에서 온 남훈 밖에 없었어요. 사실 20살 초반에 군대를 간다는 것이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남훈은 자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갔다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강의실에는 군대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950년 한국전쟁 당시의 서울의 모습을 스크린으로 보여주며 왜 군대가 강해야 하는지 그런 한국의 군사력에서 타오와 연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과 함께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아오른 한국과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대한 불꽃 튀는 대화로 강의실은 점점 달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잠깐만 쉬어가자라는 말씀을 하시며 강의실 문을 나섰습니다. 열띤 토론이 잠깐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남훈의 군대 경험이 신기했던 학생들은 남훈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군대를 다녀온 게 신기했던 친구들은 남훈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훈에게 물었습니다. 사격도 해본 거야? 그러자 남훈은 사격은 자주 했지. 자신은 특급 사수였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특급 사수가 뭐야? 라며 되묻고 있었어요. 남훈은 사격 잘하면 특급 사수라고 불러줘라 고하며 쑥스러운 듯 말을 흐렸습니다. 그런 모습에 중국 학생 타오와 예는 시기 질투가 났는지 한마디 얹었습니다. 사겨? 나도 미국에서 해봤는데 쉽던데 그냥 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자. 주변 친구들은 그 말을 애써 무시하며 남훈의 군대 이야기에만 경청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프랑스 친구인 소피가 물었습니다. 남훈 너도 TV 보면 헬기에서 줄 타고 내려오고 그런 것도 한 거야? 라는 말을 하자. 그냥 일반 병사였지만 미군이랑 훈련도 같이 해보고 훈련을 정말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미군이 왜 세계 최강인지 알 것 같다면서 미군은 정말 최고라고 엄지를 치켜세웠어요. 전 사실 군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애극의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랐지만 젊은 나이에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한다는 한국 남자들이 무언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잠깐 사이에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자료를 들고 오셨습니다. 자료를 보여주기 전에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에 대한 존중은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군사력 순위와 경제력에 대한 지표를 갖고 오셨어요. 군사력은 당연히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 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의 군사력은 최상위 레벨에 있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군사력도 상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학생타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사력 순위를 보면 중국과 미국은 비등하잖아요. 하지만 한국이 최상위 레벨에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교수님은 지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학생타운은 한국엔 항공모함도 없고 대부분 미군 자산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미군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교수님은 남훈에게 고개를 돌리더니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마이크를 이어받은 남훈은 항공모함이나 미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훈은 그런 타워의 무례한 질문에 이야기를 했죠. 한국은 현재 휴전 중이고 대치 중인 상태여서 언제나 실전처럼 훈련을 하고 있어요. 사실 중국에게 군사력 순위로는 뒤처질 수 있으나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권으로 절대 무시당할 군사력은 아니거든요. 타워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항공모함이 군사력의 지표는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은 지리적 요충지예요. 그러니 미군과 협력을 하는 것이죠. 한국의 군사력이 좋지 않았다면 미군도 파트너로 여기지 않을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한국은 미군과 다양한 훈련을 함께하면 서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타워에게 반박을 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군대를 강화하고 있지만 운용하기에는 실전 경험이 부족하며 가장 문제는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껄끄럽지 않나요? 중국은 주변국과의 관계 협력보다는 계속해서 마찰이 빚어지잖아요. 남운은 군사력에서 점점 주변국들과의 관계로 이야기를 넓혀갔습니다. 그러면서 남운은 중국은 전랑외교로 주변국가들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타워는 남운의 얘기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과 함께 주변 나라들이 자신의 것들을 빼앗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불편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남운은 타워의 말에 한국 사람으로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것을 빼앗지 않는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중국은 역사에 이어 각종 문화까지 자신들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화를 빼앗는다는 것은 관계발전에 엄청난 걸림돌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자 중국 학생들은 거짓이라며 야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국 학생들의 야유에 강의실의 학생들은 성토를 하였습니다. 야유에 당황한 타워는 다시 한 번 한국이 자신들의 문화를 빼앗고 있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학생 남운은 중국의 것을 빼앗은 적 없다고 다시 한 번 못 박았어요. 남운은 그러면서 한국이 한자 문화권이었던 것은 맞다고 하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속국이라든지 문화를 빼앗았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 하였지요. 영어를 쓴다고 해서 영어를 쓰는 국가들이 영미권 국가들의 속국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러자 중국 학생 타워는 김치와 한복은 엄연히 중국의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남운과 타워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미국의 피자를 이탈리아 정통 피자라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식에 피자가 있고 이탈리아식에 정통 피자가 있는 법이다. 미국 사람들은 피자는 원래 미국이 원조다. 미국에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김치를 본인들의 문화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김치가 그렇게 좋으면 그냥 자신들의 것이라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몇 천 년 동안 침략을 하거나 문화 침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란 나라는 더욱더 세계에서 빛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죠. 한국의 문화들이 중국의 것이었다면 벌써 중국에 흡수되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한국의 문화들은 세계로 나가고 K-콘텐츠로 재생산되며 세계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를 누구도 중국 것이라 생각을 안 합니다. 오직 중국인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타오에게 도리어 물으셨어요. 중국에 이런 세계화된 콘텐츠가 있어요? 음식이든 콘텐츠든 있다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중국 자체적인 콘텐츠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것을 그대로 카피한 것은 많잖아요. 중국의 콘텐츠가 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한번 토론에선 비판은 인정을 하지만 서로에 대한 예의나 존중이 없다면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중국 학생 타오와 옌에게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나무는 계속해서 발언을 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중국은 미국 을러물 수 없다는 말을 하였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동북아에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만약에 한국의 경제력이 떨어졌다면 그 영향력이 크지는 않겠지만 한국은 세계 10위권에 위치한 경제대국입니다. 북한과의 대치 중인데도 경제 규모를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한국처럼 휴전 국가가 아니기에 규모를 줄여 경제에 힘 쏟을 수 있겠지만 한국은 국방비를 늘리면서도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고무적이란 얘기를 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교수님도 맞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데 계속해서 한국을 힘의 논리로 누르면 된다는 식은 문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에선 통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 주변국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고 협력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이었죠. 교수님은 뒤이어 이런 민감한 주제를 갖고 온 것은 어떤 편을 나누고자 함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타오와 예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으나 조금이나마 귀 기울여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저는 완벽이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한국인 친구 남훈이 말한 자유민주주의이고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사연은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엠마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